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On the Moon까지, To the Index. To the Index, Index는 ABC News의 코너 이름입니다. 코너 이름 단신을, 한 두어 편 정도 단신을 보도하는데요, Index 코너입니다. In History, In History on the Moon, 달에 관한 역사 속에서,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We are celebrating tonight. In History on the Moon, India is celebrating tonight. The first index in history on the Moon, India is celebrating tonight. India is celebrating, India. Moon, India. Ease가 들릴랑 말랑하는데, India is celebrating. India is celebrating tonight. India is celebrating tonight. 자초 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초 가고 있습니다. On the Moon, India is celebrating tonight. The first country to successfully land a spacecraft. On the Moon, India is celebrating tonight. The first country to successfully land a spacecraft. The first country to successfully land a spacecraft. 그런데 이 비행선, 스페이스크래프트, 비행선을 랜드, 착륙시킨,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첫 번째 국가? 첫 번째 국가는 미국 아니었나요? 첫 번째 국가가 달에 착륙한 게 첫 번째 국가가 미국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영어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랜드 무엇 온까지, 랜드 무엇을 착륙시키는데 온은 붙어 있을 때 쓴다고 했죠. 붙어 있을 때 온이라는 뜻을 쓴다고 했어요. On the Moon's South Pole 남극이죠 남극 달에 남극에 착륙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남극에는 처음 착륙했다 그럼 왜? 왜 착륙했니? 거기 남극에 왜 가니? 뭐뭐 시작하기 위해서 To begin to search for frozen water Frozen water는 이제 On 물이죠 직역을 하면 얼어있는 결빙된 물 얼어있는 물 얼어있는 물을 찾기 위해선데요 Search 다음에 장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For 다음에는 찾고자 하는 대상이 나오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대상은 For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On 물을 찾기 위해서 On 물을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제 남극에 도착했다 남극에 착륙했다 The fourth country, the fourth country The fourth country, the fourth country The fourth country, 네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네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To, the fourth country to touch down Touchdown on the moon Touchdown on Touchdown, ON 어디에 착륙하다 할 때 터치다운을 씁니다. 터치다운은 원래 미식축구에서 나온 용어죠. 공을 딱 이렇게 터치, 땅에다가 딱 이렇게 하는 거, 터치하는 거, 터치다운. 착륙하다, 달에 착륙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미국, 왜 여기라고 했냐면요. 앵커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장소, 거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조금 강조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죠. 강조하고 싶은. 보건관리, 워싱턴 스테이트인데요. health officials, health officials .. 보건 관리들이 되겠어요. 보건 관리들이 되겠어요. 워싱턴 주에서 근무하나 워싱턴주에 있는 보건관리들, 보건관리들 뭐하고 있습니까? 유사드대국 시도중 대표 U.S. 음료 cont of the three peopl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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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th 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사망 이전에 죽음. 죽음. 사망자. 죽다. 죽다라고 이제 동사로 바꾸면 의미만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죽다. 오브는 무슨 장치입니까? 오브는 무슨 시그널이에요? 주어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오브가. 세 명이 사망했다.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요. link to milkshakes. link to. 그런데 사망했는데 link to.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link to. 밀크 쉐이크하고 관계가 있대요.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와 관계가 있다. 밀크 쉐이크를 먹고 나서 이렇게 사망한 것 같은데요. three people linked to milkshakes. contaminated with lis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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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ria 균에 감염, 오염된. listeria 균에 이제 번염된, 오염된 밀크 쉐이크와 관계가 깊다는 얘기고요. 인베스티게이더스, 인베스티게이더스 인베스티게이더스는 앞에 나온 보건 관계자가 되겠어요 보건 관계자, 조사하는 사람들, 보건 관계자들이죠 보건 관계자들, 조사관들은 트레이싱, 트레이싱, 무엇을 추적하고 있다 The source, 추적하고 있는데 소스를 어떤 근원, 원인, 원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원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빠른데요 여기서 아웃브레이스2가 나오죠 아웃브레이스2까지 나와요 그러면 트레이스 다음에 트레이스, 무엇을 추적해 그래서 어디에 귀결되더라 무엇을 추적해보니까 어디로 귀결되더라 그 원인이 뭐였더라 할 때 트레이스, 무엇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소스는 이제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근원, 원인이 되는 것이고 아웃브레이크는 언제 씁니까 아웃브레이크는 전염병이라든가 전쟁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 발생하다 할 때 아웃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소스 감염된 아웃브레이크 아웃브레이크는 리스테리아균을 얘기하는 것이죠 리스테리아균의 소스 리스테리아균이 있던 어떤 소스 그 원천, 출처라든가 원천을 얘기할 때 소스를 쓰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또 어디로 귀결됩니까 어디로, 무엇이 나옵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 소스 오브 디 아웃브레이크구나 소스 오브 디 아웃브레이크인데 여기서 오브가 거의 안 들리는데요 오브가 거의 안 들리는데 express는 소스 다음에 오브가 나와줘야지만 내용상 의미가 통하니깐요 소스도 이런 식으로 오브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소스 오브 디 아웃브레이크 소스 오브 디 아웃브레이크 그 질병, 그 질병의 원천, 원천을, 질병의 원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오브 디 아웃브레이크 일단은 그 체인점 레스토랑 체인점인데 레스토랑 체인점이 나오더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 소재 타코마에 위치한 레스토랑 프루갈 체인이 나오더라 체인이 거기가 이제 원인이었다 다 세이, 다 세이, 다 세이, 다 세이 다 세이인데 다 세이, 다 세이 다 세이는 이제 아까 말한 보건 당국 관계자가 되겠어요 보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 관계자가 말하기를 다 세이 기계 있잖아요 기계가 were not properly cleaned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세척이 안 됐다 제대로 세척이 안 됐다 이게 properly는 적당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에요 제대로 제대로 이제 세척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이 발생을 한 것이죠 부패가 일어나면서 균이 발생한 건데 다코마, they say machines were not properly cleaned several people sickened company cleaned, several people sickened several people sickened several, 근데 세 명이 죽었지만 세 명만 죽었겠습니까? 아, 세 명 죽은 사람 뿐이겠습니까? several people sickened thick, thick이 이제 아프다잖아요 thick이 아픈데 thicken하면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다 할 때 thickened 하면은 자기가 아프다 이렇게 뜻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thickened 하면 타동사, 동사가 돼버리고 sicked 에다가 ed를 붙이면은 또 다시 분사가 돼가지고 수동이 돼서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환자, 환자가 이제 환자도 몇 명 있었다는 얘기죠 several people sickened company cleaned, several people were sicked were sicked 했는데 비동사는 많이 생략을 하니까요 several people sickened machines were not properly cleaned several people sickened company tonight saying it's heartbroken and regrets company tonight saying it's heartbroken and regrets any company tonight saying it's heartbroken and regrets any harm the company, the company, company says the company says it's heart, heartbroken heart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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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broken The company tonight is saying, it's heartbroken, people sickened. The company tonight is saying, it's heartbroken.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 마음이 굉장히 아리다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heartbroken, 심장이 찢긴다, 심장이 찢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heartbroken, heartbroken을 썼어요. 마음이 너무 유감이다. The company tonight is saying, it's heartbroken and regrets any harm thei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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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grets and regrets. 후회한다. regrets any harm. 어떤 피해에 대해서 후회한다. 유감이다. heartbroken and regrets any harm their actions may have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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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못해가지고 벌어진 어떤 피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후회스럽고 상자가 끊어지는 심정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이것을 따지자면 이걸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해서 any harm 다음에 여기가 주어잖아요. 주어고. harm이 명사잖아요.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다음에 명사가 또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생략이 되어 있다. 여기에 harm도 명사고 their actions도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가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충돌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죠. 접속사와 대명사가 생략이 됐으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신선한 비교적 신선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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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